뮤직비드 K-차트 10위부터 3위까지 순위입니다. 지난주 컴백하자마자 10위를 올랐네요. 저희들에게서 깜찍한 댄스가 인상적인 곡이죠. 허각의 14402, 9위 귀한 외모, 성숙한 반전 목소리 파리니아의 이치호바 7위는 무대에 없어도 존재가 100% 시스타나인틴의 니까 없으니까 자로 젠드탐 군무가 인상적인 곡이죠. UKS의 스탠딩 스토리 6위 상큼한데 섹시하고 섹시한데 귀여운 여자들 5위는 레인보우, 텔미텔미 음원차트 올킬, 오늘 컴백하는 반가운 얼굴이죠. 다비치의 건비가 3위 모든 남자들의 이상형을 노래하는 티탑의 긴생머리 그녀가 이번주 3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 K-차트 3월 넷째 주 K-차트 1위를 보입니다. 2AM 어느 봄날 샤이니 드림걸 과연 이번주 K-차트 1위는 디지털 음원점수, 시청자 승원점수, 방송회수점수, 음반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2AM 축하드립니다. 잊지를 그댄 오늘 아침 즐거운 길은 어땠나요? 한결 포근해진 날씨는 그댄 어땠나요? 유난히도 주유를 타던 그땐 나는 오늘 아침 정신없이 바쁘네요 3년 동안 살던 이 집을 떠나가려고 짐을 싸고 있죠 생각나요 속에 묻은 우리의 흔적들 어지만 간죠 매일 그대쯤에 울고 웃던 날 하루 종일 설레기뿐이던 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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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여기 놓고 가면 돼 추억들 흔적들 모두 아직 그대쯤이 많이 남아있었네요 그 다음 미련 따윈 없다고 생각했는데 왈카롱도 몰라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하나하나 쌓여진 추억들 아직 선명한데 너를 그대쯤에 울고 웃던 날 하루 종일 설레기뿐이던 날 하루 종일 설레기뿐이던 날 하루 종일 설레기뿐이던 날 추억들 흔적들 추억들 흔적들 모두 꿈을 꿨죠 그대와 나 이 집에서 둘이 사랑하며 함께하는 날 더 먼 미래에 더 뒤돌아보며 더 먼 미래에 더 뒤돌아보며 열심히 사랑했었다고 자랑스레 얘기할 거라 믿었는데 왜 그대와 나 이 집에서 우리 그대쯤에 울고 웃던 날 그 다음 미련에 ERIC 하루 종일 설레기뿐이던 날 매일 그대쯤에 울고 웃던 날 매일 그대쯤에 울고 웃던 날 하루 온종일 설레기뿐이던 날 추억들 인정들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